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성욱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세 번 나오실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 오늘 준비하셨을까요? 시장의 변화의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작년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200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는 글로벌 각국의 강력한 부양책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조금씩 긴축에 대한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시장이 급격한 이런 긴축에 대한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지금 힘겨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극단의 시각이 나오지만 시장의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시장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엔뎀이 풍토평으로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이런 경제활동 재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을 맞이하는 시점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원자재라든지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8%를 초과할 것으로는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 8.4보다 0.1% 더 많은 8.5% 그래서 긴축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긴축 0.5%포인트 이런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점인데 이런 국면이 결국은 시장의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축될 필요가 없고요. 특히 지수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지수 관련 전반의 대형주에 대한 약간 좀 보수적인 전략을 하는데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은 지금 최악의 국면에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변화의 구간이다 보니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거기에 딱 맞는 종목 세 가지 선별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굳이 구분한다면 조금 여유 있게 보는 중기 투자 그리고 중기 투자만 하면 좀 답답하니까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기 투자 종목 두 종목 그리고 단기 종목 한 종목 정도를 소개할까 하고요. 첫 번째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택트의 대장 국내 메신저 1위 업체 카카오 상당히 매력적인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세를 볼 때 보면 카카오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국내 메신저 1위의 플랫폼 기업이고 최근에 많은 자회사들 상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동의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요. 작년에 카카오가 6월 23일 그러니까 작년 6월이면 코스비 시장이 지수 3,300 이상 가장 좋은 그런 시점을 보일 때인데 6월 23일 카카오는 그날 아주 극단의 이런 시각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6월 23일날 나오고 24일부터 상토화되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급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오프닝 시대라고 하면서 언택트를 약간 배척하는데 언택트는 대세인 거예요. 지금처럼 구글이나 아마존, 쇼피파이를 비롯해서 물론 중국은 약간 지금 정부 제재로 약간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만 언택트 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의 기본 플랫폼으로 굳건한 것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같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시점에서 선택을 안 한다면 언제 선택을 하는 것인지 다만 중기적인 시각에서 카카오는 조종 심하다. 오늘 약간 반증을 지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좀 들다가 또 밀리고 하는데 중기적인 시각에서 지금부터는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카카오는 추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기억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코리아센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코리아센터는 이제 우리가 요즘 소비를 할 때 보면 과거에는 물건을 살 때 지금 현장에 직접 가잖아요. 책을 살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종로서적이나 강화문에 있는 교보소점 지금 종로서점은 없어졌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되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코리아소키트는 장소에 구분 없는데 이 코리아소키트가 또 해외 직구 쪽에 상당히 지금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코리아센터. 코리아센터죠. 코리아소키트는 제가 차량했습니다. 다른 기판이요. 그거는 지금 다른 쪽이고요. 해외 직구 플랫폼 몰테일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아, 유럽 시장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2021년에 직구 건수가 전년도 2020년 대비 한 6.7% 성장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쪽 부분이 상당히 지금 관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성장률이 재작년 대비 400%가 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산업, 제가 이제 아까도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이 언택트 관련이 죽는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해외 직구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소형 코리아센터.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길게 보는 전략은 약간 좀 부담스럽죠. 이런 주식들은 이제 짧게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전략으로 코리아센터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것만이 아니라 선진국, 독일이라든지 또는 스페인, 영국 등 유럽에서도 지금 관목할 만한 성장이어서 글로벌 시장의 판매망을 갖다가 온라인 상으로 직구체제로 잘 구축한 중소기업으로 대표적인 기업이다. 따라서 코리아센터는 단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은 하루 내지는 한 일주일 안쪽에 우리가 매매를 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기니까 가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요. 지금 코리아센터는 오늘 조금 약간 강부압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7,400원 이하 수준 이 정도에서 진입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한 10% 이상, 8,000원 대 중반, 8,000원 내지는 한 8,100원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밀리면 이렇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정해서 대응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이내에 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셨으니까 다음 주에 아마 AS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리아센터였고요. 세 번째는 더존 비존 준비해 주셨습니다. 포인트 어떻게 적고 계세요? 더존 비존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요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갔죠. 그렇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하락한 주식인데 더존 비존은 한마디로 이제 크라우드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더존 비존은 특히 전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세무액에 관련 이런 클라우드 관련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ERP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급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시스템인데 요즘은 이제 외부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뱅킹 은행 간의 거래 또는 대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ERP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구축하는 단계이고 특히 이 B2C뿐만이 아니라 이제 B2B 기업 간의 이런 협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SK텔레콤하고 통신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ERP 시스템과 이제 화상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한은행하고는 대출 관련 프로그램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아무도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기업 내용이 아주 좋은 회사로 판단할 수 있는 더전 비전은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은 단계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단계에 투자하는 건 우상향하는 주식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을 단계에 보는 것이고 더전 비전은 중장기 하락의 모습이어서 지금 4만 원대의 가격이면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주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형주 이런 주식들은 여유 있게 보시면 앞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시세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증권사 리포트에는 물론 목표치는 7만 5천 원, 한 7만 8천 원 4만 원대 주식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시간이 되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전략전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3주간 수요특강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주간 더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MTNW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